대원 가구 심리 시리즈 이번엔 면접편 입니다 면접 자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교수를 탐색하죠 그 다음에 그 교수하고 커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류 심사 프로젝트에서 서류 심사를 하겠죠 근데 심사는 저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연구계획서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합격을 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면접 심사입니다 구두시험 혹은 면접 심사라고 불리죠 이 면접 심사가 끝나면 학과 사정을 하고 대학원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넘어야 될 장벽과 같은 존재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면접 시험에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사실 이쁜 구두를 신기 네? 이쁜 구두를 신는다 이쁜 구두를 신는다 네 편집 자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면접을 한다고 했을 때 면접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결국 교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을 받으려고 하는 혹은 받을 교수님이 가장 깊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 친구를 받는 게 이 친구에게 그리고 나에게 쌍방으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닌데 이 친구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은 나에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면접 시험은 교수들이 이렇게 쫙 읽고 면접자가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번 몇 번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은 이 교수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읽고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가끔가다가 안 읽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읽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지도 교수가 될 사람을 중심으로 가장 이 학생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랬을 때 연구계획사하고 다른 제가 봤을 때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돈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냐 사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창작 능력이 있다 물론 봐야죠 봐야 되는데 텍스트에서 어느 정도 나옵니다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똘끼 역시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배경 혹은 펀딩 마음가짐이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적혀 있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적기도 뭐하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왜 오고자 하냐 왜 이 분야 연구하고 싶으냐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계획서나 자기소개서에도 있고 물론 이 질문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왜냐하면 글로 쓴 것과 구두로 얘기하는 거는 다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긴 하는데 연구계획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없었는데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장학금이 없어도 학업이 가능하신가요? 프로젝트가 없어도 학업이 가능하실까요? 라는 질문 혹은 졸업하고 무엇을 할 예정이신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계획서나 자기소개서에 가끔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구두로 좀 듣고 싶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저희 인문학 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펀딩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장학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비나 생활비를 온전히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 성찰에서도 하셨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입학할 때는 졸업하면 뭐든 하겠지 직장 가든지 학계에 있으면 뭐든 먹고 살겠지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졸업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친구면 그래 뽑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 교수들이라고 그냥 학생 뽑아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학문적인 자녀거든요 자식이거든요 근데 이 학문적인 자녀가 졸업을 하고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죠 힘들고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처음부터 아 얘는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래도 마음 편히 뽑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면접 가는 흔한 질문들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면접 꿀팁은 따로 없습니다 쫄지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쫄지마가 나온 이유가 결국 교수도 학생을 보지만 학생도 교수를 보는 겁니다 어? 여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아 얘는 나하고 안 맞는데? 이렇게 서로서로 보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과도하게 얼어붙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럴실 필요 없어요 쫄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건방지게 아이 야 나 안 뽑을까? 니가 나 안 뽑고 버틸까? 야 나 이 거야 시건방지다 장난 아니다 여기 되게 좋다 아니 왜 이런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언제나 극단적인 게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 정도 떨기가 있다면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여기까지 하실 거 없고 서로서로 인간적으로 쫄지만 마시고 당당하게 자기를 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 면접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하나 그 옛날에 다른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본인이 지원서에 쓴 내용을 다시 말하는 거를 부태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약간 김발선이랑 저랑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김발선이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고 좀 불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문학 쪽에서 학생들을 받으면은 뭐 한 대여수목 뽑은 건데 10명 이상의 서류를 볼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날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은 6명의 서류를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일주일 전에는 해외 한국으로 오겠다는 학생들을 서류를 20개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모든 게 다 짬뽕되기 때문에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냐고 기간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그냥 본인이 서류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질문을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 맞다 그때 그 서류 어떤 누구지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네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내가 대학원 때 해당 연구를 꼭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연구를 꼭 하고 싶다라는 걸 그래도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그냥 입학해서 정할래요 연구방향 그러면 음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석사는 더더욱 내가 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입학해서 정하더라도 면접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아마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입학해서 뭐 하다 보면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석사 때는 그렇다는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서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뭐를 하겠다라는 걸 꼭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학자로서의 준비나 어느 정도 그 지적으로 얼만큼 그 성장이 돼 있는가를 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막연히 뭐 그냥 와서 정하려 하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와라고 교수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 점만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김바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연구계획서에 쓴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대학원에 들어가서 아까 김병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대학원 들어가서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연구 방향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연구 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계획서를 왜 잘 써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연구계획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최대한 좀 깊이 그리고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름하게 눌러주세요 어때요? 네 IST 누но